네 안녕하세요 1분 시헌드라 1분입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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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1급 뭐야? 1급 왜 줬어? 뭐하자는거니? 무슨 미션인지 잘 모르겠네요. 1급 왜 줬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까지 없는데. 아 이쁘나 거기. 한 밖에 없잖아. 누가 있나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잠깐만. 승리 조건. 무언형 재상을 용의 등까지 진동시키라는데. 무언형 재상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언형 재상이 누구냐고. 이게 뭐 맞고 죽은거야. 아닌데. 영어로 나오는 안유니까. 한반밖에 안나오는데. 아무리 클릭도 안되지. 뭐야. 예. 예. 클릭도 안되면 어떻게 이동시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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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은 해놨으니까. 예. 예. 세이브 없이 나이거 뭐 특수인식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당해지고 할 수 있는게 영균차 밖에 없어요 영균차 영균차 맞고 완벽한 것도 없죠 꼬루까지 구출하네 아 뭐야 여기 여기 나오잖아 막 나오네 신궁장이다 걸려들었네요 레벨을 안지킬수도 없고 보급소로 유지시키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공병 빼고 나머지를 여기다 놔서 건물을 잡는걸로 식량을 조달을 합시다 그리고 나는 빠르게 영궁차 뽑는 건물을 지어 올려가지고 연궁차로 간다 이랬죠 와우 핸드폰 충전도 다 돼버렸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 아줌이가 왜 까보는지 잘 이해가 가진 않네요 진짜요? 무학광사 안무 선빵 훌륭하다 20% 2체Как 지금이라도 지워서. 자 오늘 좀 더 깔아먹을 수 있겠네. 이거 못 지워? 여기다가? 왜 있지? 1,300원이라도 더 2등으로. 잠시만. 됐어. 기만을 하나가지고. 저울기만 가면 클릭이 안되네. 저건을 뭔수로 잡지? 이거 화수자 뽑아야되는데? 연궁차가 답이 아닌데. 제 경험상. 이런 맵에 화수자 없으면 뒤집니다. 화수자로 버텨. 아 야. 야. 왜냐면 화수자가 원샷 온킬이라. 극한의 화수자 컨트롤러. 깨는걸 고려해봐야겠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아 야. 이거 어떻게 깨지? 아예 모르겠는데? 당대조작을 안해본건 아닌거 같은데. 제가 지금 미션을 해보니까. 당대조작을 해봤던 기억이 어설프게 남아있어요. 몇몇 맵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나도 안한거같애. 야. 화수자 많이 뽑아야되겠다. 어. 몸빵 유니트는 그냥. 다른 애들로 좀 맞고. 미션은 목풍도. 저기서 다 뽑았다. 다 잘 뻔했네. 이 비통하면 이로 말할 수가 없네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화수자 한마리도 일당백이니까. 한둘만 잘하면. 잠시만요. 너무 좋은데 물좀 넣을게. 이게 아니라 요거지. 이게 아니라 요거지. 2. 시 wheel. 희한하네요. 와우 허술자 극한의 컨트롤로 한번 이 위기를 벗어나봅시다 금방 해야 더 나올 확률이 높아야 이런 매번 딱 두기만 뽑고 불안치지 말라 그래 뒤로 빠지라고 저 새끼 따라오자 진짜 충전 이렇게 잡아야 돼 저들이 원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슈발놈아 슈발놈아 양념 한 마리씩 빼앗아? 아니? 어이C 슈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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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보면 승궁장 사고를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별로 안맞.. 아니 많이 맞았다 1 2 F 아 아 예 요새 많이 잡았어요 아 아 역시 kadis 아 아.. C가 아 지금 뭐가 있는지 찾지도 못했는데 다 지도를 보여주던가 자원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거 아니든지 이제는 C도밖에 하는데 뭐하죠 원래 이런 맨 마지막 미션은 저장을 하면서 하는건데 그쵸? 어? 얘들이 못 버티는구나 이제 어? 끊을 수 없다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그냥 실시간으로 봐요 슈바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죠 이 형은 그냥 개쩍을 해야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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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무원 형이 얘잖아 이거 어디 갔었어 아까? 중간에 안보여는데요 비둘레도 아닌데 아까 미션.. 애초에 못 깨는 미션이었네 쏘바 아.. 잠깐만 다시 왜냐면 창고를 좀 활용하고 싶거든요. 무거운 게 없던 게임이 없거든요. 이건 개리크라 게임이 왜 이래. 각 쪽에다 놓고, 한 개씩 놓고, 창고를 내주고. 무거운 게 없었거든요. 너무하잖아. 게임까지 날려고 했잖아. 자, 김화분이 다 데리고 오세요. 병을 짓고, 무늉 혼자 갑시다. 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략을 여기서 스파밍 하시고 왜 절로 가냐고. 처음 고꾸래서 하는데 슈바 지금 간 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간 거 맞는데? 절로 가야지. 창고로 가라고. 조금이라도 다 캐게. 좀 천천히 하지. 자안도 좀 있어야 되고. 무언형 즉살 스킬 있지 않나? 둘이 숙소. 이 약속에는 조개의 유전, 저는 자아안도 좀 더лив다. Lara. 다음은, 이런라. 슈삐. 아, 남은! 주의 punt! 큐리크에요! 없구나? 강시 소환 정도는 쓸 수 있겠네요. 아이씨 답답해서 못 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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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은 뭐지? 다시 저장 암흑을 한번 써볼게요. 아이씨 답답해서 못 켜야겠다. 뭐지? 아이씨 답답해서 못 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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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5. 5. 6. 7. 5원이랑 같이 해야되는데 잠깐만 저장으로 한번 해보고 불안해 뭐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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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새끼 어디까지 따라오는데 미친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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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아 시바 어차피 야 시바 어차피 이게 게임인데 패배다 패배 어? 아 니야 이거 오케이 니야 이해가 안갔다 지도 좀 밝혀봅시다 안 되겠다 나 이거 냉공장으로 했어야 되나 그냥? 아 머리 아프다 한참 하겠네 이번 미션 한참 안에 뜯었으면 좋겠네 쳐진다 쳐져 어차피 몇 등 할거지만 한참 자 면 좀 띄어서 지도 좀 보고 전력이 안나오네요 원래 저쯤에서 뭐 광사편을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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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